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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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중앙국에서 양파와 잡초를 뽑는 원잉가 박준영 김민준 입니다 맞아? 네 해병대라고 해가지고 해병대 아니네? 네, 아니에요 잡초를 뽑는 게 무슨 얘기야? 저희는 원잉가 손잡초를 원잉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낮 1, 2, 3, 4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어서 늘 놓치기 싫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바람라는 잠시만요 약간 차는 사람이 헷갈리지잖아 웃기니까 다시 할게 1, 2, 3, 4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어서 널 놓치기 싫었어 어어 혹시나 사랑하는 걸 그 가을 건 다 끝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만 모른 척해야 해 이끌보다 더 나아플 테니까 3, 2, 1, GO!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기뻤도 정해질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독한 여자를 하자 둘이 같은 학교야? 같은 거 하고? 네,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매달 잡초 공부했네? 네 근데 우리가 땡도 재밌어서 땡이라도 뽑거든 아 저 개인 입으로 하나만 글쎄 이렇게 하면 땡이로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 그래도 나오고 싶어? 아니 저, 저기 그 노동맨을 아는데도 학교 같죠? 열심히 아니 글쎄 곡을 3개 준비했는데 땡을 맞아도 나오고 싶냐? 땡을 맞는 건 나오고 싶냐? 이거는 아 저는 곱판 나가고 땡 맞아도 정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그건 한국으로는 재미있는 다른 건 뭐? 체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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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좋아요 1, 2, 2, 3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모두의 축제 서로 평화되지 않는 것이 숙제 서로 거지르는 사람들의 술래 나가서 그듭이는 까명 술래 까명 술래 술래 감성 초조 내 아이포즈 일단 보자고 네 그리고 여기 해병대는 역시 그냥 가만히 있네 아 저는 힘을 좀 씁니다 어? 힘을 쓴다고? 네 여기서 힘 쓸 일은 없어 자 커밍댄스가 있고 섹시댄스가 있네 저희는 섹시댄스를 더 잘 어울려가지고 섹시하다고? 네 저는 섹시댄스 커밍 하던데 섹시댄스 하바나 해줄까? 하바나 컴퓨스 어? 너무 열심히 개소리 강아지 강아지 새끼 알았어요 감사합니다